안녕하세요 비하인드 시청자 여러분 저는 문종업입니다 이번 타이틀곡 제목이 헤데이크인데 헤데이크로 돌아왔고요 헤데이크는 두통이라는 뜻으로 너는 마치 두통같아 하는 내용이에요 두통으로 갈지 헤데이크로 할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헤데이크로 했습니다 헤데이크는 헤데이크는 헤데이크 포기거린 스킵 다 잊은 채 나 따라 댄싱 퍼까지 숨찰때까지 널 춤추게 만들지 마이크 조합이... 아 안녕하세요 문종업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드라이 리허설 갈게요 네 겉은거 덕어봐 시간 12시 반이야 괜히 너가 널 지금 한껏 널 거슬러 드랩인 너 반대편에 야경 맹니고 crazy 반짝이 목든 걸 플레이 스피 바람 폭주게 불을 껴 이건 버리어 yeah going straight into my head you let go hey 아 이게 저는 아무래도 후렴이 제일 신난다고 생각해요 포인트가 yeah going straight into your day you like a headache 포인트 하는 거입니다 두통을 가르치나 보고 아 네 물론 다들 응원해줬고 또 대현이 형이 음악방송 첫방 할 때 또 직접 놀러와서 커피도 사주고 해서 아이씨 그래서 그랬습니다 네 너무 이제 나름 처음이 또 시작의 반이고 의미가 있는데 함께하지 못해서 너무 아쉽고요 같이 했으면 더 열심히 신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답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엔 만나요 안녕 안녕